지금부터는 첫번째 문제 들렸어 네가 그의 마음에 줬던 상처가 이제 겨우 사라지고 있는데 너는 이러면 안 돼 그에게 다가오지 마 그의 사랑 받을 자격 넌 없어 네가 필요할 때만 넌 그를 찾아오잖아 이제 내가 너를 용서 안을래 어? 용서 안을래 뭐지? 비비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비비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나래 비비 화를 땅 별 땅 아니야? 옛날에 비비랑 가사 베스트 뮤트이잖아 일단 가사 내용은 약간 90년도 쪽이긴 해요 아 그래요? 실패 용서 안을래? 아 뭐지 뭐지 약간 안을래 어려워 아 잠깐만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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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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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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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Х! 빨리 빨리 얘기하라는 얘기로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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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가 왜 맞춰야 해? 알아야 돼 왜? 그런 또 사연이 있습니다 네 윤미래씨가 속한 그룹 입니다 윤미래씨 윤미래씨 비비.. 타샤니네 소속사 사장님이 윤미래씨 미사온 타샤니네 타샤니네 아휴, 나 어떡해 ь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뭐라고요? 스텝 벌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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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소중하다. 소중해. 그냥 그대로 날았잖아. 그만해. 그만. 아니, 근데 날았었는데. 당연히 있으니까. 그럼 서울역의 무대였습니다. 저기, 어르신.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딸기요, 딸기요. 아니, 이거 합법적으로 받는 거예요. 왜, 왜, 왜. 무슨 무슨 할 필요 없어요. 타샤니의 경고였고요. 편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누구 쫓기는 거야. 뒤에 누구 안 쫓아와요. 왜 그래, 뒤를 왜 봐요. 포크를 들고 있는 게 너무. 포크를 들고 있는 게. 포크가 안 어울리네. 조심, 조심. 딸기 씨 하나. 아, 시원하지 뭐. 너무 고급지고. 우아하고 부드럽고 상큼하고. 거지는 취미생활, 거지는 취미생활.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문제 갑니다. 플레이! 전화벨이 울리면 그녀가 곁에 있는데도 너이기를 바라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너를 그리워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다짐을 해봐도 널 향한 마음은 커져만 가는데 난 여자가 있는데 넋살, 넋살. 박진영. 여자가 있는데? 박진영? 90% 정답. 신, 신, 됐다. 신, 신, 됐다. 신, 신, 됐다. 박진영, 난 여자가 있는데.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맞아, 맞아.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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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 뭐라고요? 신, 도현 씨는 망고 선택합니다. 망고. 집중하고 있으면 주소 맡게 됩니다. 갑니다. 천하스를 위에서 죽겠습니다. 어? 플레이. 나왔어? She got a booty like a Cadillac. booty like a Cadillac. But I can send you into overdrive. 비비! 비비, 끝. 비비가 뺏어 갑니다. 비비! Cadillac? 그... 백뱅뱅? 누구의 백뱅뱅이냐면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침착해. 많아. 많아. 제시, 제이. 그리고요. 니키 미나시. 그리고요. 아리아나 그란디. 하네. 아리아나 그란디. 하네. 실패. 하네. 제시, 제이. 실패. 저런, 저런. 청하! 청하 가져간다. 표정 봐요. 팝송이 나와. 청하 이날을 기다렸다. 인사를 갑자기 합니다, 인사를. 복수해, 복수. 지금 비비와 하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청하. 제시, 제이. 니키 미나지. 아리아나 그란데. 뱅뱅. 두 번이요? 뱅뱅이다. 청하 빙빙이다. 나가세요. 뱅뱅을. 볼륨 봄, 볼륨 봄. 여깄다. 너 시 뱅." 푸reenshot 레슨 렛츠고 x2 왁자 så였나 шт 피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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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션탑입니다. 션탑입니다. 비비와 하나에게 인사를 하고, 점종이 인사하고. 뱅뱅뱅. 뱅뱅뱅은 옛날에 저기. 비커가 씨 모아준 거야, 딸기? 딸기 가져왔어. 딸기가 맛있게 생겼어. 나라 누나 딸기 다 먹었어. 어때요? 맛있어요. 엄청 달지 않아요. 달지 않고? 네,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망고는 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딸기가 더 나아요. 오늘따라 솔직하시네요. 딸기가 신선해, 딸기가. 맛있는데. 딸기가 신선해. 딸기가 더. 망고보다는 딸기가 낫다. 희세하게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 벌이니까, 딸기가. 딸기 몇 개 남았죠? 딸기는 지금 하나 남았고. 한정판이 맛있지, 한정판이. 나 샤머. 그런 건 망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 남은 딸기에. 딸기가 맞아. 정신 똑바로 차려. 자, 들려주세요. 지글지글 불꽃처럼 뜨거워져 핫핫. 빙글빙글 어지러워 눈이 부셔. 요마 요마. 러바 러바. 비비 빨릅니다. 비비. 비비. 어떤 노래입니까? 비비. 지글지글 짱짱. 자, 천천히. 공격 나올 것 같아, 잠깐만. 아, 비비. 비비. 티아라 선배님의 야야야. 세 번 맞아요? 두 번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 번 뭐라고요? 티아라 선배님의 야야야. 네 번 아니고.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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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아라. 야. 한 번이요? 아니, 한 번. 티아라 선배님의 야야. 어, 맞았다. 두 번이요? 아니, 세. 아니. 정답인지 왜. 아니, 이제 얘기할 건데. 말. 말. 정확히. 야야야. 세 번. 야야야야. 세 번. 야야야야. 죄송합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이 노래.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게 이거야? 어. 아니, 그거 말고. 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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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 또, 또. 네, 기대. 저런 걸 배워야 돼. 저런 걸 배워야 돼. 자신감 배운 자신감. 자신감 배운 자신감. 이거 배워야 돼. 기대야, 기대. 딸기로 가져갑니다. 한 정판. 모든 멤버들이 원했던 딸기 솔드 아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렸네. 맛있게 드세요. 자, 이렇게 돼서 신논 씨가 가장 좋아했던 망고 아직 두 개 남아있고요. 포도로 간다. 아, 이걸 그냥. 맛있게 먹는다. 못 받아야죠, 우리가. 아래랑은 입 크기가 다르네. 오, 한 번 더. 저거 한 입에 먹는 거 맛있게 드세요. 천사 같아. 천사. 천사 같다. 천사 같다. 천사 같다. 지금 남성 팀 세 명 다 지금 서 있습니다. 자, P.O. 지금 맞춰야 돼요. 오케이. 다음 가사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플레이. 남자들의 뻔한 가식, 드롭이, 억소리나는 그 사치, 영웅. 키. 키, 스톱. 이거 알아요? 네, 실수 알아요. 물어보기. 물어보면 안 됩니다, 물어보면 안 됩니다. 청아가 안 가르쳐줘요. 청아가 안 가르쳐줬어요. 아니, 어차피 나밖에 못 맞힌 거.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여자 가로 닫고 아이들 슈퍼레이디. 치슈라고 했어. 아, 죄송합니다. 그냥 진행시키죠. 생각 좀 과열됐습니다. 조금만 침적해 주시고. 나한테 그러고 싶냐고. 키, 정답입니다. 예스. 오케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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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컴온.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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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무. 와우. 맛있다, 맛있다. 진짜 너무 잘해. 와, 폼이 올랐어요. 진짜 잘한다. 한 해, 한 해 아까 마정인. 잘하더라. 하나 둘 셋, 자기 턱을 추워. 한 해 할 때는 약간 이중턱 나가는 것 같아. 이중턱. 봐봐. 진짜 잘한다. 같이 준비를 해야지. 다음. 아무래도. 그대요. 탱구를 위한 노래도 준비했습니다. 그대요. 오늘 딱 탱구. 탱구의 모습입니다. 탱구의 모습입니다. 오, 예. 들려주세요. 난 하얀 꽃잎처럼 날아가. 잡지 않은 것은 너니까. 이거 아는 노랜데? 살랑살랑.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이끌려. 봄은 오지만. 우린 바이 바이 바이. 붉게 타버려진 너와 나. 난 괜찮아. 넌 괜찮을까. 구름 한 점 없이 예쁜 날. 꽃향끼만 남기고 갔단다. 꽃향끼만 남기고 갔단다. 꽃향끼만 남기고 갔단다. 꽃향끼만 남기고 갔단다. 태연. 지수. 꽃. 꽃 써야 돼. 꽃 써야 돼. 꽃 써야 돼. 꽃 써야 돼. 꽃쓰 아니에요. 꽃쓰. 텐서 아니래도 자꾸. 뭐 그런 텐서 아니래도 자꾸. 갑자기 왜 그래.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요새. 아니. 너 이러고 왜 갑자기 이상한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안 붙여놔요 꽃. 어? 아이가 꽃. 아이가 꽃. 왜 그래. 정확히 제목 뭐라고요? 지수. 꽃. 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꽃 있어요? 꽃 하나? 꽃 하나 준비해 주시고.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고. 지수. 꽃향끼만 남기고 갔단다. 도우. 간다, 간다. 간다. 어허허. 계속 떨려. 계속. 계속 떨려. 계속 떨려. 빨리, 빨리. 어이, 뭐야. 어이, 뭐야. 계속 떨려. 결국. 어? 어, 총탄. 어, 총탄. 어, 총탄. 이야. 정답입니다. 최고의 선수 역시, 역시 탱고. 마지막에 봉뚜봉투 열렸네까지. 봉뚜봉투 열렸네. 봉뚜봉투 열렸네. 봉뚜봉투 열렸네. 세 개가. 봉뚜봉투 열렸네. 감동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탱고. 탱고. 멋진 펀버스 감사해요. 피오와 피구의 대결. 아, 피오가 조금 약, 조금 약합니다. 이 게임에. 들려주세요. 고. 오, 사랑한 사람이여. 더 이상 못 보아도. 더 이상 못 보아도. 사실 그대 있으므로. 힘겨운 날들을 당겨왔음에. 세연! 세연이 이런 거 강해요. 아, 이거는. 옛날 노래 강해. 가만있어봐. 누군이 솔로곡인지, 누군이 솔로곡인지, 팀곡인지 이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비빈님, 비빈님 안다. 비빈님, 비빈님 안다. 비빈님 알아. 지금 멘트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정답에? 아니, 아니, 아니. 김광진 편지. 됐어, 이거 된 거야. 김광진 편지요? 김광진 편지요? 김광진 편지요? 김광진 편지. 여기까지. 한용신 편지. 한용신 편지. 왜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끝인가? 봉. 맞네. 마지막 엔딩.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다른 분이. BBC가 불러줘야지. BBC가 이 노래를 또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니, 옆에 있어줘야지. BBC 이 노래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 노래 너무 좋아. 음악. 주세요. 아, 비비 버전. 최상 kitchen. 성리 하ключ. 칼철. TK. 지금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지금까지가 끝인가 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소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 하오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기나긴 그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침묵을 이별로 받아 두겠소 행여 이 맘 다칠까 맘 다칠까 근심은 접어두어 아, 못하겠어요 아, 못하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나이가 어릴 때 불러서 부를 수 있었나 봐요 아, 이거 부를 수 있었나 봐요 아, 이거 다 그거 부르니까 안 되네요 이제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불렀지, 이거를? 너무 웃긴 사람인 것 같아, 정말 문세웅 먹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세웅 먹게 됩니다 들어가면서 그대로 치워주세요 그대로 치워주세요